낭동 무대 밝혀주세요. 작가 미스터 왕님, 고춧끝이 간지럽고 네온이 명렬하는 저작자 진짜. 술 한잔하고 드신 건가요?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. 저 놀래면 가자. 아까 돌아온 동네형, 영동에서는 옆자리에서 사람이 죽어간다. 나는 이제 내가 정말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. 세 번째 하암 치료를 하고 나흘째 되는 날 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. 비밀 낭독회 밝히는 작자들 12월 19일 첫 방송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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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